오늘은 싱글벙글 55살의 비혼녀가 비혼의 최후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안타까운 비혼의 결말에 대해 보고 가시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네이트판의 결혼 시집 친정 게시판의 성격에 대해 알고 가셔야 하는데 이 게시판은 30대, 40대, 50대 늙은 노괴 아줌마들이 시댁과 남편을 뒷담화 까는 게시판으로 결혼했으면 시댁 위주로 살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양성평등 시대의 시어머니가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라면서 시댁 남편을 쥐잡듯 잡아채는 여자들만 모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55세 비혼 여자입니다. 라는 이 글은 조회수 23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10년을 넘게 네이트판 눈팅하며 결혼 안 하길 잘했어 라고 자기 위안을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네이트판에 들어와서 결혼 실패와 기막힌 시댁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똑똑하게 결혼 안 한 거야 라고 자부했는데 틀린 것 같아요. 라는 이 부분에서 글 쓴 한국 여자는 네이트판에서 고부갈등을 보며 결혼 안 한 자기 자신을 자위하는 부류의 아줌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올해로 55살이고 1980년대 정말 가기 힘든 유학 코스를 다녀온 미국물 먹은 날날이었죠. 서구적 마인드로 결혼하는 여자는 바보 멍청이고 하늘 아래 남편을 모시는 게 이해가 안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이고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한다.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한참 예쁠 때 눈도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결혼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50대가 되니 쓸쓸합니다. 제 나이면 손주를 볼 나이인데 저는 인생에 작고 큰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인생 하루하루가 밑빠진 독에 물붙기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가슴 한켠이 텅빈 느낌입니다. 너무 오래 비어있어 채우는 법도 모르죠. 밑에 인턴이나 직원들은 제 인생이 부럽다네요 선배님은 남편 신경 안 쓰고 여행 다니니 너무 부러운 인생이라고 해요. 저의 비혼을 부러워하면서 다들 짝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니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이미 비혼을 결심하신 동생들께 말하고 싶네요 외로운 길이에요 비혼은. 인생은 1막 2장이에요 1장은 처녀총각의 인생 2장은 자식이 있는 인생. 저는 아무리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첫 번째 장에서 머물고 있어요. 나는 비혼녀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이 한국 여자는 네이트판에서 고부 갈등이 심한 여성들을 보며 자신의 비혼 라이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했지만 망하지 않았다고 위안받을 곳은 인터넷밖에 없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fm 여성들도 이 글을 보고 나 아는 분도 미국물 먹고 임원급으로 일도 바쁜데 비혼이라 외로워하고 있어. 결혼을 안 해서 내가 쓸쓸하고 불안감이 생기고 외로운 감정이 자꾸 든다고 말하더라. 저 말들이 틀린 게 아니야 현실적이라 생각해. 주변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하고 나이 먹고 부모님도 곁에 없어지면 명절이 외로워질 건 분명해. 라면서 fm 리스트 한국 여자들도 하나같이 공감하는 게 비혼녀의 최후라는 사실이죠. 55살이면 솔직히 외로울 것 같다 저 나이는 어디 여행 가기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고통스러운 나이니까. 라면서 여성들은 점점 비혼녀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의 미래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혼까진 아닌데 한남이 미워서 연애 안하거든 근데 새벽에 한 번씩 외로워. 라면서 우리 fm 리스트들은 하나같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재밌는 사실. 부디 시간은 남성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비혼녀들의 외로운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혼은 여자에게 정말 좋지 못하니까 제발 비혼하자 여자들아.